인공지능 로봇이나 3D 프린터, 드론과 같이 우리 사회의 변화는 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. 이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30년 뒤에 미래사회를 미리 조망해보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부터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드론,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로봇까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?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변화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. 지금까지도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게 나오고 정신없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은 아마도 사물인터넷 기술, 인공지능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에너지 부족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해결하고 30년 뒤에는 암이나 난치병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또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과 기계의 구분이 점점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10년 후의 미래가 이렇게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미래 전략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. 전문가들은 특히 광복 100년을 맞는 오는 2045년까지는 저출산이나 불평등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Y10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